20,000 스테이예요. 오 마이 갓! 2만 보를 고르셨어요, 지금. 부리부리 주전부리 MC 편무송입니다. 제가 나오는 이곳은 바로 여행이 시작되는 곳, 서울역입니다. 진짜 이제 한여름이 다가오는 게 너무나도 느껴져요. 조금만 걷더라도 땀이 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행사 한 번 진행하고 나오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옷이 다 젖더라고요. 이럴 때 부족해진 수분과 전해질을 아주 맛있게 보충해질 오늘 롯데F님 주전부리는 바로바로 이온 플러스 아이스, 그리고 이온 플러스 캔디입니다. 더운 날씨에 부족해진 수분을 가장 시원하게 책임져줄 이온 플러스 아이스. 가방에 쏙 넣고 다니면서 이온을 맛있게 채울 수 있는 이온 플러스 캔디까지 서울역에 나와 있는 많은 외국인분들과 함께 먹어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전에 오늘의 특별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베리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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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수 라라베리또입니다. 스페인에서 왔습니다. 우리 라라베리또님 저도 많이 뵀어요. 어디서 봤어요? 이온이는 그녀에서 굉장히 또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안 한 지 조금 됐는데 좀 그립기는 해요. 밖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수 가수 화이팅! 라라베리또님께서 가수시잖아요. 맞아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지금 노래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혹시 어떤 곡 가능하신가요? 여기 서울역이잖아요. 그러면 서울 해봐. 박수를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너도 나처럼 외로운 덤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아... 목 마르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주세요. 수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아이스네? 요즘 같은 리액션으로 맛을 느껴지고 계시는데 너무 좋아요. 맛이 어때요? 너무 달달하고 아삭아삭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요즘 스파가 너무 덥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기분이 좋아지는 맛이에요 이온음료의 달콤함을 그대로 가져있는데 아이스크림 형태로 딱 만들어진 맛이어서 이온음료 먹을 바에는 더 맛있게 먹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이 맛있는 거를 또 저희만 먹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많은 외국인분들과 함께 같이 먹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고고! 렛츠 고고! 오우! 이온! 째! 아이스! 이온! 째! 째! 이온플러스 아이스 드셔보셨으니까 이온플러스 캔디 한번 드셔보시면 어떠세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그러면 한번 뜯어서 저도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흰색깔로 It's transparent! 시스루! 아아! 오! 진짜 그 이온음료 맛의 캔디예요 또 진한 맛인데 어어어! 그리고 그거 아세요? 설탕이 안 들어간 제로슈가라요 네! 헤이! 이게 진짜로には 여기 보시면 나와있어요 어머머머 오 heels머머머머 어 진짜네요? 계속 먹게 될 것 같은데 저희끼리만 먹을 수 없으니까 한번 많은 분들과 같이 먹으면서 인터뷰 한번 하러 가볼까요? 좋아요 에 가보시죠 갈까! 안녕하세요 Hello! Can you introduce yourself My name is Maikdalena I come from Poland and I'm on my summer holiday now So I'm traveling through a number of countries 이번에는 한국에 오신거에요 오늘 무슨 일을 할거에요? suitable Yale Palace 그리고 한국의 National Museum 그때 groupe'day 일찍 8시간동안 원래는 일찍 일하는거죠 그리고 일찍 일하시고 하루 일하는거죠 저ữ 20.000일 정도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이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신청하자 우리의 제품은 이온과 카드 이게 카드입니다 카드 전자리에 이를 사용하는 그음작가 이 하이킹을 좋아해요 준비가 가능해요? 네, 저는 특히 Zero Sugar입니다 네, Zero Sugar! Perfect! 한번 먹어볼까요? 좋은 생각! 이 맛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좋은, 달콤하고, 달콤하고, 좋은, 달콤한 하이킹은 정말 고소하고, 하지만, 달콤한 것만 필요해요 다른 아이온은 이 하이킹을 드셨나요? 보통 젤리는 젤리죠? 이건 아주 좋아요 우리 사실 여기 있는 목요일이야 이 목요일은 이온 건강한 팩키지 여기 있어 이온 플러스 캔디 제로 크러쉬 초코볼 Easy protein bar 오오오오오오오오 챌린지 네, 그럼 제가 더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 목요일은 콩 옮기기입니다 ,,, Ой tet woodorn server 여기 마그나렐나가 성공하기 때문에 2옷 헬스의 패키지 오늘의 선물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넌 많이 하이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저는 하이치기 때문에 필요해요. 이런 식품을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제 하이치기 친구들.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리용클러스 아이스도 같이 드시라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말해 주세요. 1, 2, 3 리용클러스 아이스도 같이 드세요! 리용클러스 아이스도 같이 드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얘기하실까요? 네, 조금. 조금.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칼입니다. 대만에서 왔어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 오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오, 우리 도르부스에 갔어요. 4쿼트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 노래방에 갔어요. 우리 첫 번째로. 그 하루빨리 showed me the first thing you have to do in Korea. You have to go to Noreban. I think you guys, the all time walk, And you guys are thirsty. So this is our present. 진지사 요구로스 아이스 이거 여러분! 이외 에이오닉스한 drinks 하지만 이외 에이오닉도 Deswegen 아주 hatch 아 어떻게 예의 맛? 조금 달콤하고 조금eti 저는 옆에 네 예 네 네 저는 애를 рекомендировать 이 타이왔한 커플이 그에서 수업 오우 님게너 이 아이스크림이 인도네시아나 대만에서 팔린다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항상 뜨거워요. 그래서 매우 빠르게 판매하는 것 같아요. 지금 타이완에는 더 뜨거워요. 이 아이스크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거는 어떤 나라나 가든 잘 팔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또 이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그렇다면 혹시 We have three games. If you complete the game, we will give this 이온 헬시 패키지. 아, 같이. 네. 네, easy piece. If you ready, you have to say 도전. 도전. 오케이. 도전. 준비. 준비. 아, BTS. 정답입니다. 오케이. 3, 2, 1, 2, 1, 2, 2. 손흥민. 오, 손흥민 정답! 고! 3, 2, 2, 1, 2, 2. 블랙핑크. 블랙핑크 정답. 오케이. 마지막. 셋. 고! ','. 그럼요. 강남 스타일? 아, 네. 근데 그 스타일이 잘 모르겠어요. 스타일. 스타일, 예. 감사합니다. 이온 헬시 패키지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부리부리 주정부리.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든. 에이든. 안녕하세요, 엘리. 어디서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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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만난지? 그냥 뭐... 썸! 아, 생각해보니까 너는 스포츠 좋아해요. 네. 아, 어떤 스포츠 좋아하세요? 바스킷볼, 바스킷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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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조던. 그렇죠, 마이클 조던은 또 안 좋아할 수가 없네. 그리고 스포츠 좋아해요? 저도. 저는 스포츠 좋아해요. 이것은 정말 destiny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에게는 것만을 줘요. 네, 네, 예. 완벽해요. 이것은 이온 플러스 이온. 제품, 물, 물, 물. 이것은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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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 이것은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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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 원하시요? 네. 네, 오케이. NEN 고마워! 요즘은 미 잘ault대, 네, 네, 네. 네, 네, FE. 식의 새싹ies! 지금 앤이amasu soort слуш FREN grace? 그럼 neuencool Grapho relationship Johan. 아니요. 뭐의 앤이 남얨붅It меня는 RA的يheit появ냐. 좀 It's just tastes cooler. 네. 좋은데 더 쎄ひvé sexy, horm praised 그리고 더 이상 해지на. 스포천히 하 LeadershipYiž사 ke시 Fox Hoo ChanceZ TH red Bandit, ал Nation dei 에어음 잠깐 엘에 한 Sex TheWork after Squish After Squashy! 미국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gym culture sport culture 이런 것들이 정말 좋다고 그냥 배내로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간다고 운동을 필요해요 그래서 3개의 미션이 필요해요 이제 뽑아보시면 됩니다 기석식이가 나왔습니다 에이든 렛츠고! 오케이 에이든 고고고고! 고고고! 아주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콤플레츌레이션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분 다 무릎을 사용해서 예그놈! 이얏! 이온 펜시 패키지 콤플레츌레이션 이온플러스 제품을 드셔보셨는데 Who would you recommend the products to? Michael Jordan 우리 마이클 조선님한테 추천해주고 싶다고? And you? My mom Your mom? Yeah, so sweet! So it's time to say goodbye One, two, three 우리 우리!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울역에서 많은 외국인분들과 함께 이온 플러스 캔디, 이온 플러스 아이스를 함께 먹어보면서 이해 안 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오늘 라라님은 어떠셨나요?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으시고 생기 넘치시는 거 보니까 저희 이온 플러스 제품을 먹어서 이렇게 더 에너지가 넘치시는 거예요? 이온 플러스 먹었으니까 에너지가 확 올라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솔직히 혼모델사 되는 거 같아요 모델라 오 라라님, 그러면 혹시 이온 플러스 캔디랑 이온 플러스 아이스를 스페인어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약간 광고처럼 하려면 Hidratante y refrescante 이온 플러스 Tenéis que probarlo 혹시 어떤 뜻인가요? 수분하고 시원한데 이온 플러스 드셔보세요 요렇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저희가 어떤 주전부리로 여러분들을 찾아올지 롯데월드 푸드바크 스튜디오 구독! 좋아! 댓글 많이 걸어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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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감사합니다.